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눈원입니다 오늘 해볼게임은 공포게임 그레인데요 이번에는 마인크래프트 모드 그레인입니다 일단은 전혀 마인크래프트 같진 않은데 들어가보면 알게 되겠죠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퀄리티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뭐야 나무집인가 일단 살짝 보이는데 나무 문까지 엄청 디테일하네요 오 이거 뭐야 아이템은 똑같은데 할머니 모습은 어떨지 여기 철문도 있네요 오 퀄리티 대박인데 아씨 이거 뭐야 자 할머니 스티브네요 스티브 그 마인크래프트에 오오 오 여기 벽돌 위에 벽돌 지붕 오오 퀄리티 대왕이네 이게 이게 기반암인가 그 베드락 오 같은거 같은데 퀄리티가 대박이네요 오 생각이상보다 아니 생각이상으로 어 이거 뭐야 이게 네더 그 뭐지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이거는 양털을 좀 표현한거 같구요 여기는 돌 이게 그 네더 블록인가 그 지옥에 있는거 지하실은 진짜 지하실처럼 뭔가 좀 동굴 느낌? 석궁은 뭐 바뀌었는지 봅시다 석궁 아이템은 똑같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직 보지는 다 못했지만 어 똑같네요 어 똑같네요 어기 깨알 스티브까지 어 스티브 스티컨가 하나 가지고 싶군요 얼굴을 자세히 이거 뭐야 왜 하다가 만거 같지? 얼굴 저거 살짝 뭔가 어 머리카락은 똑같네요 어 근데 진짜 스티브처럼 에 방망이를 든 스티브 스티브의 미랭 아니 스티브의 미랭가? 아무튼간에 뭐 드라이버 어 드라이버 쪽에서 그 거 있겠죠 초록키 카키네요 죄송합니다 흫 자 그러면 카키 트렁크 안에서 뭐지 뭐지 어 여기 뭐야 여긴 그냥 뭐 베드락으로 밑에 흙조석인가 여기 우물 있고요 오 뭐 아이템들은 똑같을 것 같은데 사건도 사건도 나중에 볼까요 뭐야 이거 TNT네 어 어 진짜 퀄리티가 대박이네요 뭐 할머니 깨어나진 않았겠죠 아직은 그럼 우물에 그거 있을테니까 그거였지 우물에 그거 있을테니까 제 생각에는 망치 있을거에요 망치 오케이 네 자 그럼 이 망치 자 그럼 이 망치 없고 바로 네 삼층까지 갑시다 현관 뜯고 오 할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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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뒀다가 더 설치하네 할머니 이런거는 저 안통해요 할머니 할머니 빨리 오세요 자 그럼 바로 삼층으로 갑시다 뭐야 삼층에는 오 삼층 이렇게 되어있네 나무 뭔가 그 그 나무집 통나무집 그런 느낌이네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빠르게 할머니 빨리 오세요 할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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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디갔어 여깄다 할머니 빨리 오세요 할머니 오 오케이 이름을 스티브 할머니라고요 스티브 그랜이라고 지어야겠다 자 그러면 니퍼 가지고 빠르게 이거 뚫고 아 잠깐만 이거 왜 던졌어 자 할머니 오 오 자 할머니 오세요 어 좋았어 자 그럼 남은거는 이제 아 잠깐 위층이 올라가야되네 괜히 왔다갔었다 아 아 아 나와요 할머니 헤헤 어 눈알 어디갔었지 눈을 감으신건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마스터키만 남았네요 톱니아나 어디갔지 톱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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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톱니 어디갔어요 톱니 아 여기있다 플레이아우스 안에 마스터킥 있겠죠 뭐야 이거 오오 오 마인크래프트 얘가 알렉스인가 알렉스 기억이 안나네요 아무튼간에 네 정말로 퀄리티가 높은 텍스처팩인데 이건 뭐죠 저 마스터키 근데 좀 아쉬운거라고 하면은 아이템은 네 바뀌지않은거 근데 뭐 정말로 퀄리티 좋았던 아니 좋은 텍스처팩인거 같아요 네 네 자 재밌게 했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구요 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알람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